아이를 기른 개 옛날 황해도 안악당에 온갖 자파를 등에 쥐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황하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황하장수는 이 고울 저 고울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황하장수는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금세 강아지 티를 벗고 새끼까지 낳았어요. 황하장수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 대신 자식을 낳아줄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부인이 10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황하장수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첩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본부인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인은 열 달 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을 쏟아 본부인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준 사람은 첩이었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첩은 본부인을 내쫓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쫓겨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아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차라리 아기를 없애는 게 좋겠어. 본부인이 아기 낳은 것을 본 사람은 첩밖에 없었습니다. 첩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고 집을 나와 뒷산에 버리고 돌아왔지요. 오늘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겠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첩은 본부인이 아기를 낳고 정신을 잃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은 한참 뒤에야 깨어났지요. 깨어나자마자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가 어디 갔지? 본부인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첩이 대답했지요. 아기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아기를 낳으신 겁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죽은 아기를 뒷산에 버리고 왔어요. 본부인은 첩의 말을 듣고 놀라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황하장수는 본부인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요. 그래도 황하장수는 본부인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식 복이 없는 것을 어쩌겠소. 당신이 아이를 낳고 기절했다니 당신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오. 황하장수는 안방에서 본부인과 마주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황하장수가 마당을 거닐 때 개가 막 마당가로 들어섰습니다.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어디를 바삐 돌아다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황하장수는 숙회를 가볍게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황하장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여던쳤다고 화가 났나. 왜 남의 옷을 물어당기고 난리야. 황하장수는 숙회를 쫓으려고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도 개는 달아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옷자락을 물어당겼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개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지? 황하장수는 개가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것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너를 따라갈 테니 앞장서거라. 개는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황하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숙회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산을 얼마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서럼이 설치 없는 선 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지? 황하장수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을 보니 개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억새풀이 우거진 숲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황하장수는 개가 사라진 숲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달려온 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개가 살려냈구나. 황하장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아기가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황하장수는 아기를 산속에 버린 첩을 광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잿값을 받게 했지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살린 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와 파란 구슬 강가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부였어요. 날마다 강에 나가 낚시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루는 낚시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피라미 한 마리가 낚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비쳐 흐르는 강물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참 알 수 없는 일이네. 꼭도 새벽부터 해걸음역까지 지키고 앉아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입질 않하니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늘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안되겠어. 그만 걷어치우고 돌아가야겠는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낚시지가 움직였어요. 고기가 입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옳지. 드디어 왔구나. 낚시밥을 덥썩 물어라. 고기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낚시밥을 덥썩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낚시대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그놈 참 실하다. 이렇게 큰 잉어는 정보네. 할아버지는 다래끼에 넣기 전에 잉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잉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일 다 보겠네. 잉어가 눈물을 글썽거리다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잉어가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잉어를 강물에 그냥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생기를 찾은 듯 웃쭐우쭐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또 강변에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반나절도 못되어 열댓마리의 고기를 낚았습니다. 싸가지고 온 점심을 먹고 다시 낚시질을 시작했을 때 낯선 젊은이가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큰절을 올리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용왕님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왕자님을 살려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꼭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용군까지 같이 가시지요? 아니 어제 그 잉어가 왕자님이었단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나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군까지 갈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가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바닷가 앞에 서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쩍 갈라졌습니다. 널따란 길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용군까지 걸어갔습니다. 용군 앞에는 이미 용왕님과 왕자 그리고 신하들이 나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용궁에서는 날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치에 불려다니며 용송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마누라를 까맣게 잊고 지냈구나. 며칠째 집에 돌아가지 못했으니 마누라는 나 때문에 걱정이 대상 같을 거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용왕님에게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용왕님은 섭섭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며칠 더 쉬었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저의 집사람이 저를 묻혀 기다릴 겁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왔거든요. 내일 떠나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이따 저녁때 송별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송별회가 끝난 뒤에 잠깐 뵙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자에게도 그만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께 소원이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보시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푸른 구슬을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 푸른 구슬은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귀한 보물이거든요.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다. 원하는 것은 다 주지요. 왕자와 헤어진 뒤 곧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송별회에는 용왕님과 왕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참석하여 할아버지와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용왕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푸른 구슬을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 구슬? 용왕님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푸른 구슬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인데 이를 어쩌지? 그것만은 줄 수 없다고 할까?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이까짓 구슬이 문제인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구슬을 드려야지. 용왕님은 이렇게 마음먹고 할아버지에게 푸른 구슬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가에 갔다가 사라졌으니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푸른 구슬을 할머니에게 내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오. 푸른 구슬이오.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보물이오. 어디 시험삼아 말해볼까? 구슬아 구슬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다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눈앞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느새 의리의리한 안방에 앉아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오 생시오. 잠깐 할아버지는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푸른 구슬에 대고 말했습니다. 구슬아 구슬아 기와집의 대골같이 큰데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우리에게 곡식을 다오. 그러자 기와집 옆에 큰 창고가 생겼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등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푸른 구슬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보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푸른 구슬에 대한 소문은 강 건너편 마을에까지 금세 퍼졌습니다. 강 건너마을에는 욕심 많은 심술쟁이 할머니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소문을 듣고 푸른 구슬이 갖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잉어를 낚았다는 강가로 갔습니다. 낚싯대를 펴놓고 잉어가 걸려 올라오기를 온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잉어는커녕 피라미 한 마리 낚이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씩씩 거리다가 낚싯대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세월 없이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 죽지. 안되겠어. 푸른 구슬을 훔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할멈은 다음날 가짜 구슬을 구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가고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대골 같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비단을 파는 비단 장소입니다. 좋은 비단이 많은데 구경을 하시렵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최고급 비단들이지요. 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님, 마음씨를 쏙 빼닮았지요. 할멈은 할머니 앞에 비단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을 했지요. 마님,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니 하늘이 내리시는 큰 복을 받으셨지요. 댁에 보배로운 푸른 구슬이 있다면서요. 어디 한번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야 어렵지 않지요. 할머니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푸른 구슬을 꺼내 할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멈은 푸른 구슬을 받아 쥐고 입을 떡 벌렸지요. 전에 보지 못하던 신기한 물건인지라 손때가 묻도록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푸른 구슬을 감추고 가짜 구슬을 내놓았습니다. 두 구슬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비단한 피를 고르자마자 할멈은 돈을 받고 얼른 일어났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멈은 허둥지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할멈은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앉자마자 구슬에게 소원을 말했지요. 구슬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기와집을 다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기와집이 생겼습니다. 구슬아 쌀 정감아와 하인 열 명을 다오. 그리고 땅은 십만평, 소는 천마리, 돼지는 오천마리, 밝은 오만마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할멈이 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생겨났지요. 할멈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구슬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예전의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 낚시질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형편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배를 고른 신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아니? 푸른 구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오늘 당장 찾아 나서자. 개와 고양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먼저 어디로 가지? 강 건넌마을로 가자. 그 마을에 심술쟁이 할멈이 살거든? 심술쟁이 할멈한테는 왜? 심술쟁이 할멈이 아무래도 수상해. 할멈이 다녀간 뒤 푸른 구슬이 사라졌잖아. 맞아, 그 할멈의 짓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안 가져갔다고 우기면 끝이잖아. 아무 증거가 없는데. 할멈 집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할멈이 푸른 구슬을 가져갔으면 그냥 있겠어? 벌써 구슬에게 소원을 말해 대골 같은 집을 얻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참 그렇지, 내 말이 맞아. 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넌마을 할멈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막살이 초가집이 의리의리한 귀화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할멈이 푸른 구슬을 가져갔나 봐. 못 보던 귀화집이 들어서 있잖아? 개와 고양이는 몰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고양이가 개에게 속삭였어요. 푸른 구슬을 어디에 감춰놓았는지 찾아다닐 필요 없어 나만 따라와 쉽게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양이는 개를 데리고 창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에서는 쥐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는 쥐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이놈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대장을 잡아먹어버리겠다. 지금 당장 이 집주인 할멈의 방에서 푸른 구슬을 훔쳐오너라. 알겠느냐? 예 당장 갖다 바치겠습니다. 쥐들은 쪼르르 창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 푸른 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는 우두머리 쥐를 풀어주었어요. 푸른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는 개의 등에 엎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가운데쯤 왔을 때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구슬 잘 갖고 있니? 그러나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에 구슬을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개는 불안해졌습니다. 고양이가 혹시 구슬을 잃어버려 미안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구슬 잘 갖고 있니? 구슬 잘 갖고 있냐고. 너 정말 대답 안 할 거야? 말이 맑았지 않니? 구슬 잘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개가 다그치자 고양이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갖고 있어!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푸른 구슬은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개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구슬을 잃어버렸으니 창피하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개는 강을 건너자마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은 고양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맥없이 앉아있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은 살아꿈틀거리는 고기들을 무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그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어부가 고기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죽은 고기였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고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발밑에 떨어진 고기를 보았지요.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고기를 덥석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단단한 것이 입에 씹혀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 뱃속에 푸른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물 속에 빠진 구슬을 이 고기가 집어삼킨 모양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큰일을 해냈구나. 정말 고마운 고양이에요. 다시 보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재우고 맛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입을 잘못 놀린 죄로 밖에서 자고 음식도 찌꺼기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만 보면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주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원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올린 소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윗집에는 김진사가 살고 아랫집에는 이진사가 살았어요. 식구도 두 집이 다 열식이고 논도 두 집 다 열맞이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윗집 김진사네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아랫집 이진사네는 하는 일마다 꽉꽉 막혔습니다. 김진사네가 소 한 마리를 사면 이진사네는 소 한 마리를 팔아먹고 김진산의 곡간에 곡식이 꽉꽉 들어차면 이진산의 곡간에는 곡식이 야금야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뿐이 그뿐이 아니었어요. 김진사네 집에서는 날마다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진사네 집에서는 날마다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랫집 이진사가 윗집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식구의 살림도 엇비슷한데 어째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자네 집은 해마다 살림도 들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해마다 살림도 줄고 식구들이 다투기만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진사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김진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걸세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게나 당장 가서 자네 아들 덜어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보게 그러면 수가 나나 그럼 수가 나지 이진사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만 있었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도 망령이 드셔도 톡톡히 드셨나 봐 송아지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간대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가 있나요 다시 김진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놈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네 망령 들었다고 욕만 잔뜩 먹었다네 김진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럼 이렇게 해보게 자네 며느리 덜어 소금 한가마니를 요 앞 개울물에 담갔다가 꺼내오라고 하게 그러면 존수가 나나 아무렴 이 진사가 다시 집에 와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소금 한가마니를 요 앞 개울물에 갔다 담갔다가 꺼내오너라 며느리는 어이가 없는지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가 아버님도 참 망령이셔 소금 소금을 물에 담그면 죄다 녹아버릴 텐데 70평생 사시면서 그런 이치도 모르셨어요? 며느리도 말을 들을 생각을 안 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김진사네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네. 며느리가 당최 말을 들어야지. 김진사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잘 보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예 김진사네 아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냉큼 외양간에 가더니 송아지 고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서는 송아지 고삐를 잡아당겼어요. 송아지가 안 올라가려고 버티니까 이놈의 송아지야 우리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라. 신다. 하며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와서 송아지 궁둥이 좀 받쳐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와서 송아지 엉덩이를 민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르르 나와서 밀어라 당겨라 영차 영차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한참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다가 김진사가 안 올라가거든 그만두거라 하니까 모두들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예 소금 한 가마니를 요압 개울모레 갖다 담갔다가 꺼내오너라. 예 며느리도 군말 않고 부엌에 가서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끙끙 힘을 써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냉큼 달려가서 마주 들더니 개울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김진사가 그만두고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니까 또 군말 없이 소금 가마니를 들어다가 부엌에 갖다 놓았습니다. 김진사가 이 진사를 보고 이게 집안이 잘 되는 수일세 식구들이 서로 믿고 힘을 합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네 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나무꾼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면 산속까지 쫓아왔고 밭일을 하러 가면 밭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를 몹시 귀여워했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산골에서 강아지는 나무꾼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무꾼은 집 근처 텃밭에다 참깨를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었더니 참깨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참깨야를 풍성히 거두어들여 동마다 가득하게 기름을 짤 수 있었지요. 나무꾼은 강아지에게 참기름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몸은 손으로 잡지 못할 만큼 매끈매끈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줌을 누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지? 혹시 산짐승이 내려와서 물어간 게 아닐까? 나무꾼은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말았지요. 강아지가 돌아온 것은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 역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몹시 피로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다 왔기에 저 모양 이지? 정말 알 수가 없네. 나무꾼은 그날 밤 자지 않고 강아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아지는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가 눈치채지 않게 그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강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몇 번 짖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 지켜보던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머리가 쭈뼈쭈뼈 서고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들은 어슬렁어슬렁 다가가 강아지를 애워 쌌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벌룸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강아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호랑이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몸이 매끈매끈 하여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호랑이가 강아지를 삼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왔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강아지가 왜 매일같이 땀에 흠뻑 젖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과 밤새도록 숨바꼭질을 했구나. 나무꾼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를 이용하면 호랑이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는걸. 이튿날 나무꾼은 노끈을 준비하여 참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참기름을 잔뜩 먹이고 참기름에 목욕까지 시켰지요.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은 기름 먹인 노끈으로 강아지의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들이 나타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묶은 노끈의 한쪽 끝을 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잠시 뒤 강아지가 깨갱거리자 호랑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지난번처럼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호랑이 입속에 쏙 들어갔다가 똥구멍으로 나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호랑이들이 강아지를 삼키고 뱉어낼 때마다 녹근에 꿰어졌어요.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호랑이 일곱 마리가 굴비처럼 엮이게 되었습니다. 신난다 호랑이들을 모두 잡았네. 나무꾼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웠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겨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지. 호랑이를 잡은 강아지 덕에 나무꾼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개가 똥을 먹는 이유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집에서 개와 수다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부는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부를 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지요. 그러나 어부는 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다를 깨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다라 간밤에 잘 잤느냐 오늘도 고기잡이를 나가야 하니 많이 먹어라. 어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다를 밥그릇에 먹이를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수다를 좋아하는 전복과 개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였습니다. 개는 부러운 눈길로 수다를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다를 순식간에 먹이를 다 먹어 치웠지요. 그러자 그릇에는 생선 가시와 전복과 개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어부는 수다를 밥그릇에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그릇에 입을 대며 속으로 투달거렸지요. 주인님은 정말 너무하셔 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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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나한테는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나 주니 말이야. 수다리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뭐 집에서 놀고 먹나?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집을 지켜주고 있잖아. 수다리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오면 뭘 해? 내가 없으면 다 도둑 맞아버릴 텐데. 개는 자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수다리 얄미웠습니다. 수다를 저대로 그냥 두면 안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이렇게 결심한 개는 어떻게 하면 수다를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수다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다른 바닷속에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부는 오후가 되면 수다리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와 수다른 시장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개와 수다르에게 저녁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이지 주인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다리 담장 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럴 거야. 주인님은 시장에 가면 생선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돌아오시잖아. 개는 수다르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다를 골탕 먹일 한 가지 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수다라 배고프지? 응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주기 등에 달라붙을 것 같아. 식성이 좋은 수다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수다를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달아 나고 있었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불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다리 놀라 소리쳤어요. 그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나. 어부는 부엌에 자신이 먹을 물고기와 수다리에게 줄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부의 몫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이 생선은 주인님이 너한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거든. 개가 웃으면서 말하자 수다른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너는 일찍 잠이 들어 주인님이 하는 말을 못 들었겠지만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 주인님은 부엌에서 생선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 우리 수다리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일 저녁때는 내가 먹는 생선을 주워야지. 나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을 이 두 귀로 톡톡히 들었어.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는 알고 있지? 알고 말고 주인님이 정말 이 생선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지? 수다른 생선을 바라보며 황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주인님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늘 특별히 대접해 주시니 이렇게 생각하니 수다른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만 감격해하고 어서 생선이나 먹어 그걸 먹고 힘을 내야 내일 또 열심히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알았어. 욕심이 많은 수다른 생선을 먹으면서도 개에게 같이 먹자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개는 그런 수다리 더욱 얄미웠습니다. 욕심 꾸러기 수다라 혼자 실컷 먹어라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을 테니까. 개는 수다리 생선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수다른 어부가 며칠을 두고 먹는 생선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물고기를 다 팔았는지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팠지 내가 저녁을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어부는 개와 수다리 이렇게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부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내 생선을 훔쳐 먹은 게 누구냐. 어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다리 어부 앞에 나섰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부는 수다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왜 허락도 없이 내 생선을 훔쳐 먹었느냐. 내가 그동안 특별히 너에게만 생선을 주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수다른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어부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그 광경을 보고 콧노래를 불렀지요.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이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개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생선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인데 이번 일로 주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다른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채도 안하고 생선을 혼자 먹어 치웠습니다. 한편 수다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어리석게도 개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주인이 용서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다른 그날부터 바닷가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 밤낮없이 물고기를 잡아들였지요. 수다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수다른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위에 누워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왔다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수다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어부는 달려가서 수다를 안아 일으켰지요. 수다라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수다른 간신히 눈을 뜨고 어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인님 저는 개에게 속아서 주인님의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인님이 생선을 제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개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수다른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수다를 잡아놓은 생선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어부는 수다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너를 오해하여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개를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네 이놈 수다를 쫓아내려고 장괴를 쓰다니 이제 너한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깝다. 앞으로는 똥만 먹도록 해라. 어부는 개에게 음식 대신 똥을 먹는 벌을 내렸습니다. 개는 그때부터 똥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똥 된장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먼 곳으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단둘이 지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내서 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먹을 것이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놓아두고 집에 가서 똥을 놓고 올 수도 마려운 똥을 참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지에 싸겠는걸 도저히 안되겠다. 할아버지는 참다 못해 풀숲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웠습니다. 아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나뭇잎으로 밑을 닦고 자신이 눈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있자 누가 사내왔다가 이 똥을 밟기라도 하면 어쩌지 똥을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는걸 할아버지는 국잎 끝에 똥을 나뭇잎으로 싸서 산골짜기에 있는 개울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으로 싼 똥은 물살을 타고 아래쪽으로 떠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앞 개울까지 흘러갔지요. 한편 개울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울물에 헹구고 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게 뭐지 나뭇잎으로 싼 것이 떠내려오네. 할머니는 빨래를 하다 말고 그 이상한 물건을 건졌습니다. 나뭇잎을 벗겨내자 노르스름한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웬 된장이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산신령님이 보내주셨나 할머니는 된장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감이 산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게울에서 건진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이 다 끓어갈 때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지요. 영감 하루종일 나무를 하느라 시장하시지요.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놓았으니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알았어. 할아버지는 손과 발을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랜만에 할머니 끓인 된장국 맛 좀 볼까?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술 떠먹어 보았어요. 된장국 맛이 왜 이래? 할아버지가 얼굴을 징그리며 이렇게 소리치자 할머니도 된장국을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된장 맛이 아니라 똥맛이네. 할멈 대체 무슨 된장으로 국을 끓인게요? 글쎄 겨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나뭇잎에 쌓인 된장이 떠내려오길래 뭐라고?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된장이 아니라 내가 산에서는 똥이란 말이요. 예? 그럼 이게 똥된장이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답니다. 똥으로 된 섬 까마득히 먼 옛날 우리나라에 장길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길손은 보통 거인이 아니었어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구름위에 있었으며 한 발자국만 내디듬으면 몇십 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집이 큰만큼 먹는 양도 엄청나서 한 끼 식사에 쌀을 소십 섬 씩이나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길손의 배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한 번도 배가 다 찰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고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장길손은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지방에는 평야보다 산이 많아서 벼농사를 적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쪽 지방은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쌀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장길손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인심 좋은 남쪽 사람들이 장길손을 가엾게 여겨 쌀을 소십섬이나 모아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길손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장길손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장길손은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았어요. 그러자 몸에 맞는 옷이 없어 나뭇잎으로 겨우 아랫도리만 가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길손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도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았으면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옷 한 벌만 지어주실 수 없나요? 남쪽 지방 사람들은 정말 인심이 좋았습니다. 장길손을 위해 남쪽 지방에 있는 배를 모두 모아서 옷을 지어주 었어요. 장길손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 옷이 생겼다고 덩실덕 정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길손이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그의 몸이 해를 가려서 백리 밖까지 그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농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자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길손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매자락에서 바람이 일어 집과 가축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쪽 지방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밥을 먹이고 옷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장길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결국 장길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북쪽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길손이 남쪽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북쪽 지방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북쪽 지방 사람들은 장길손만 보면 모두들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장길손은 너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돌 흙 등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마구 주워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걸 먹었으니 소화가 될 리 없었지요. 장길손은 몇 걸음 못 가서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토해냈는지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큰 산이 바로 백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길손이 흘린 눈물은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못 먹을 걸 먹어서 그런지 설사도 나왔습니다. 설사는 흘러내려 태백산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똥덩이가 튀어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 제주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가 생기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지혜는 더욱더 오래가는 법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자연스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통해 후세에게 전해주기에 옛날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